2 2 가 자 북극으로 북극도 한번 가봐야지 홈라드 80원 다 퀘스트는 80원이네 자칭 마슈 메시스탄의 여왕이 황구에 들어와 행인들에게 무심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별 수 없이 나는 멈춰서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용감한 제국이 영토를 주장한 일에 내 도움을 요청했냐 메시스탄? 퀘스트였고 그날 또 누가 왔네요 저널리스트? 웬 기자가? 메탐험시 얻는 명성 증가 사진찍으니까 요리사 교육상 성장할때 가격을 더 낮춰준다 솔직히 우리 다 만내비라 필요없잖아 그치 꺼져 동물 강화 미스터 할로우 한 칸 더 할 것인가 일단 북극이거든요 북극 랜턴 음 아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대용 캠핑 도구 캠핑? 아무데서나 잘 수 있는거네 일단은 설상화 챙겨야되고 그 다음에 통조림 통조림 11개 고급상자는 충분하고 사바 안챙겨도 되나요? 텐트 텐트를 챙길 것이냐 말 것이냐네 설상화 다 챙길까 그냥? 뭐야 하나만 챙겼잖아 설상화 다 챙겨 초콜릿 초콜릿 텐트 만약에 산 수치가 올라갔는데 근처에 마을이 없다 그러면 캠핑 도구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60원이야 하나에 60원 초콜릿 6개면은 60 채워주고 다른거 한 40 다이너마이트 50 다이너마이트 사자 왜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이득 잘 봤어 싸울 때 무조건 필수야 있으면 좋아 횟불 안사도 된다고? 랜턴 있어서? 음 그래요? 호박 랜턴 다 챙기자 삽을 챙겨야 될까? 파야 되는거야 말아야 되는거야 삽이 지금 하나에 있거든요 뭐 싸니까 챙기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에 5원밖에 안하거든요 다 챙겨? 아 이거 근데 5개밖에 안되네 그럼 4개만 챙겨야 되겠는데 안에 들어가려면 그쵸? 파는거 아니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자 됐죠? 갑니다 그리 성립 초라합니다 오스테이지구나 초콜릿?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너무 많이 멀리 와버렸어 괜히 극지방 왔나? ㅋㅋㅋㅋ 역겨울 멀미 일단 여기는 이제 물이 필요없죠 추운 곳이니까 물 안쓸거야 아마 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뿔피리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원경을 안 썼네 멍거리 추가 이건 쓰는거 이건 쓰는거 아닌가봐 이대로 가면 되겠다 뭐라고? 물 필요해? 물 하나만 챙기지 뭐 추우면 물 안 마시냐고? 물 없어도 될걸 왜냐면 각 지방마다 마채태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물이 어 하지만 공짜니까 챙겨가자 가다가 버리면 되니까 또 음 가자 하나 타고 타니까 4개의 물품이 필요 무조 내려 인마 딱 물 버리면 되겠다 물이 딱 5개거든 물 한통만 챙겨 그러면 탑승 출동 이거 뭐야? 거점지역? 거점지역 북극정복 4개의 깃발을 세우기 퀘스트 해야되는거야? 바로 근처에 3개가 돼 그래도 맨 위에 하나 극지 기지 그리고 북극곰 일단 3개 하고 가죠 퀘스트 하고 가죠 그냥 기지 하나 더 있다 13 왜 안 돼? 뭐야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 왜 안 돼? 들어가야되는건가 본데 여기 27이야 된거야? 아 이거 찍어야돼 이거 눌러야되잖아 에반데 기지를 일단 갑시다 가서 여기 깃발 눌러서 꽂아야돼 기지는 뭐가 파나 쉰다 신라면 티켓 어? 티켓이 없네 그러고보니까 그 아문세는 티켓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티켓이 없으면 안 돼? 개썰매를 탄다 창고 창고에 하나 맡길 수 있어요 필요없는거 맡겨도 되는데 지금 필요없는거 자체는 지금 없고 그래한다 티켓을 파는군요 50 두개에 15야? 15 티켓? 무슨 모바일 상품인줄 알았네 일단 얘네가 좋아하는건 볼까? 딱히 좋아하는건 없는데 딱히 좋아하는건 없어 티켓 사야되나? 어차피 근데 티켓 필요한 곳에서는 쉴거면은 써야되긴 하니까 15 3개에 15 7개에 25 개이득이네 15개에 50 이렇게 하면 팔게 없는데 우리 지금 팔게 없는데 필요하면 사서 가자고 지금 필요한데 자야되는데 조금 자면 좋은데 개썰매 개썰매 개썰매를 티켓이 있으면 개썰매 태워주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태워주는걸 모르겠네 개썰매가 뭘까? 하자 티켓 조약돌 얼마 안해 아 줄게 없어 줄게 없어 일단은 꺼져 일단은 꺼져 일단 다른데요 여기부터 다 뒤져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되요 여긴 뭐야 초원 포탈 포탈 안 돼 지금 포탈 안 돼 아 깃발 또 안 꽂았잖아 멍청멍청해 이거 여기 옆에 가서 꽂아지나 볼게요 꽂아지네 올라가야되네 꽂구요 그러면 아 저 위에거 남았거든 아 뭐야 에반데 땅에 파 묻혀있다 했거든 피라미드 2번 피라미드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거지 일단 여기 갑시다 뭐야 빙하 못 통과하는데 뭐야 뭐지 폭탄 써볼까 통조림 생각보다 얼마 안 갖고 왔는데 개썰매로 갈까요 그럽시다 근데 마을 여기 뭔데 여기가 24고 여기가 29인데 걸어서가지고 뭘 또 개설맬타 걸어가자 29일 여긴 28일 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 숲 아 이거 버리고 갈까 보고 가야되나 여기있게 일찍 써놓으면 개이득인데 여기있게 일찍 써놓으면 개이득인데 여기있게 일찍 써놓으면 개이득인데 모름표 뭐 먹는거겠지 그냥 패스 설마 아까처럼 막 퀘스트 해야되고 막 그런거 아니야? 뭐 이상한 월썩 그건 아니겠지 설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 가요 아침반 그냥 이거 저거 개사기야 저거 쉰다 개썰매 거래 거래는 뭐 다 똑같은거 파네 신발을 별로 안썼어 생각보다 물을 파는데요 통조림 통조림은 사야될거 같은데 은근히 통조림 많이 되는데 나 팔게 없어서 포기하고 발판 사라졌다고 어? 헉! 한번에 가야되는거? 이거 뭐야 온천인가? 쉣 헐 빠지면 죽는거 아니겠지 설마 아니 또 포탈이라고 이 포탈이랑 저 포탈이랑 연결되어있는거였나보네 이런 잠깐만 잠깐만 일단 여기가서 이렇게 길이 있겠지 잠깐만 타보기만 해보자고 바로 옆인데 눌러면 바로 나올수있던가? 아까? 눌러만 보자 회오리친다 아 꺼져 왠지 위험해 나 텐트 한번 쳐야겠다 일단 깃발은 세웠고 북극 정복했어요? 너무 쉽고요 정복 자 텐트를 한번 쳐볼까? 세울수 없다고요? 이런? 꽁쳤잖아 설마 북극에서 못채우는거 아니겠지 올라가 올라가 일단 바다 없어져서 다시 못 돌아온다 길 있는거 맞지? 다음 어디야? 피라미드 저긴 어떻게 가지? 개설매 타야될거 같은데? B34 일단 꽃게는 다 꽂았는데 피라미드 찾아야되는 것인데요 썰매 탈때는 없고 여기 뺑 돌아가는 길이 있겠지? 설마 없겠어 어? 여기는 텐트 세워지냐? 아 좀만 더 가서 엄마야 일단 여기까지가서 헉! 없다고? 시샛시샛 캠핑 우리는 캠프를 만들었다 3일 짐을 싼다 짐을 싸는건 뭐야? 장비를 짜 아아아아 아아아아 떠난다 따로 있어서 아닌줄 알았는데 이거 참이 다시 다시 캠핑 또해 3일씩 나가는구나 휴식 뭐여 피로로 가로로는 지쳐가고 있었고 언쟁으로 주먹을 두고받고 서로 목을 쪼르고 있다고 염마 이 녀석들이고 뭐하는거야 아씨 왜 싸워 아 누가 더 필요한가인가? 조련사가 없으면 우리 갑자기 드는거 한쪽 파 없어져버리는데 4칸 없어져버리고 4칸 4칸 8칸 없어져버리고 얘 하면은 공격을 못하는데 아마 안굴리면 충성도도 떨어질거 같거든요? 내 생각엔 죽는건 아닌거 같애 충성도만 떨어져 얘 고를게요 지금 죽는건 말이 안돼 2칸 둘을 떨어넣어 들어왔다 역시 그러면 2칸 4칸 뭐야 아니 저는 그게 반대로 하려고 한건데 떨어뜨린 놈이 화내내네 구속시키는거였으니까 한놈을 묶어버린거네 나 반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 손해받네 알잖아 그럴 수 있어 뭐야 또 아무래도 아눕한 바바가 신음 했고 불께 충혈됐다고 눈이 왜그래 다쳤나 여보 이제 가야겠다 야 길 어디야 길이 없어 배도 없는데 짐 싸 짐은 안싸면 캠핑도구를 못챙기고 그런거 같네 자 그럼 갈라면 여기밖에 없네 이제 길이 등수 밀린다고? 어 빨리 빨리 멘데 여기 버려진 캠핑 뒤져 초콜렛 아니 길이 없어 에반데? 그럼 이쪽이란 얘기? 뭔소리야 시 가자 아 지금 싸울때가 아닌데 어딨냐 불필이 자라 임마 됐다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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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다이너마트로 포기해야되나? 다이너마트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거야 그러면? 터졌다 그래도 안가지는데 그래도 안가지는데요 이거 이거 뭔데 이거 황금봉인? 이게 피라미드 그거 하는건가 본데 어떻게 가는데 여기 밑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썩을 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떡하라고 여기있다 여기까진 된다 여기까진 된다 근데 또 여기가 또 막혀있거든 쓰읍 잠깐만 길 좀 볼까 없는데? 이거 혹시 폭탄 더 터뜨려야되나? 분수? 왼쪽 하단에 풍선 버튼 클릭해야 된다고? 아아 탐험을 포기하는거 이거 누를게요 누른 개뿐이 여기다 불구금 죽이고 여기 올라가야겠다 만약에 이 간헐천이 올라오는거라면 아니 갈길이 전혀 없어 여기 뽀개는것도 아닐거야 왜냐면 여기도 뽀개는데 길이 안생겼거든 높은지형 아! 빙하 높은지형 밧줄? 쓰읍 밧줄 없는디 이게 만약에 근데 길이 생기는거라면 이쪽 밑으로 가야되네 어차피 어차피 이쪽 밑으로 가야돼 그러면 폭탄을 더 써볼걸 그랬나? 잠깐만 무슨소리야 이거 무섭게 존버가자고? 존버를 어어어 아 생긴다 아 간헐천에서 그래서 활동을 하면 바닥이 생겨준다 그래서 그렇게 가라 음 이렇게 이렇게 뱅 돌아서 가라고? 썩을 썩을게임이네 어이가 없네 갯설메 타자고? 왜요? 여기서 갯설메 타면 여기까지 가는거야? 갯설메 마을마다 마을길이 가는거 아닐까? 음 일단 갯설메 갯설메 4일씩 지나가서 왜냐면 지금 1등 경쟁도 하고 있어가지고 빨빨리 가줘야되요 빨빨리 썩을 한번 타볼까? 여기 뭐 템도 없네 여기도 가야되는데 지금 그냥 썰메 타지마 썰메 딱 봐도 썰메 타고 못가게 생겼구만 빨빨리 용태야 근데 통조림은 사야되지 않겠니? 늦었다 통조림은 없다 텐트다 여기다 우리가 텐트를 칠 곳은 빡세네 북극 아 또 싸우는거 아니야? 안우판파바의 어.. 피부는 정말 건강에 좋지 않게 돼 보였다 하얗고 노랗고 빨간점 동상인가? 전염병? 하긴 이놈 북극에는 안맞지 페르시아 쪽인데 괜찮냐? 병 걸린거 같은데 이거 부상?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운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서로의 특성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 친해져야지 지금 몇 번째 여행인데 안 그렇습니까? 가자 이제 깍찼다 북극곰 이거 때려잡아야겠는걸요? 캠프 개꿀이네 캠프 없었으면 똥 쌀 뻔했어요 똥 망할 뻔했어요 한 번에 지나가자 한 번에 지나가자 이거 뭐지? 얼굴이 조각된 사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바닥 왜 안 없어져 바닥 북극곰이 못 쫓아하게 바닥이 없어져버리라고 어?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일련의 장채들을 발견했다 띠이이이이이 빛의 기둥이 봉인을 뻗어나갔다 띠이이이이이이 Not μια성 나와라 피라미드 음ا recharge 왜 안나오지? 설마 이런게 몇개 더 있는 거야? 으흠 가ㅂ 이걸 갈 데가 없는데 이제 다시 내려갈 força있나 아 내려갈 수 있어 저 썩을 북극곰만 없으면 북극곰 이 녀석 맞짱이다 썰매 가자고? 결국엔 썰매 타야겠네 캠프 여기는 썰매 없었지 썰매 타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가늘천이 또 시간 아 또 활동하네 다시 또 일로 가라는 얘기네 썰매를 타야 되겠구만 맞짱 뜹시다 꼬미 맞짱 뜹시다 내가 썰빵이냐? 아니네 저놈이 썰빵이네 제기랄 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어휴 그놈 죽었네 메시아피 이십씨 글쎄네 녀석들이 이거 잠깐만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일단 타고 있어서 발굽착이 있구요 지금 큰일났어 피가 너무 많아 이놈들 너무 센데 북극곰 아 저 뿔필이란 좀 사올걸 범위공격해도 4밖에 안 들어가는디 아 농망했다 이거 일단 범위공격 도망없어 도망 처음에만 되던데 먼저 선빵일때만 되던데 총이랑 눈깔 두개 나와야되는데 파란것도 하나밖에 없네 이놈 죽어서 그런가? 하하 금방에 꼬로 근데 다음엔 더 잘할 듯 뭔소리야 아직 안 끝났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아이씨 콜렀다 하아 너무 센데 없네 다이너마이트는 한 번 한 라운드당 한 번 3 눈깔 4 3 발차기 3 이거 1 시 이것도 안나와줘 시 한놈 극질력 똥망했다 제발 공격중 얘네 공격중에서 손 작은거 손 작은거 없네 손이 다 크네 이놈들 물기 두개랑 손이랑 저거 발차 발차 저거 뭐냐 저거 가운데 네번째꺼 손이 다 있다보네 도시도시래 제기랄 그것도 선빵을 당해버렸네 아 조심 아 어 어 한놈 가버렸구요 간단해 1.4도 쩔어 이놈들 아 이게 없어 이게 하나만 더 있으면 그래도 곡들 가는데 맨시냐 8 어차피 다 뒤진거 그냥 광역 피해줘야겠는데 맞아봤자 미스네일드 얘랑 그리고리랑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안맞을거고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 광역 이거 수루탄 꾸준하게 때려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뒤져라잉 아 되게 아픈데 타고있는건 내려지겠다 일단 총 들어요